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론하며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제재도 유지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폭스뉴스가 주최한 타우놀 행사에 참석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의 진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하는 대신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 덕분에 북한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현재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인식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비핵화 협상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또 어떤 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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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수많섭을 활용해 사실상 should aucun게 참고해서도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보관했는지 전환하실 수 있는 내용이 지켜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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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일어납니다.